너 결국 이거였어? 엄마 숨통 끊어놓으려고 이 집에 남아있었던 거였냐고? 그게 너와 나의 최점이겠지. 넌 버릴 수 없고 난 버릴 수 있다는 거. 네가 한 번이라도 형 대접해줬으면 지호 저렇게 안 갔어. 유인하 사장님의 지분 30% 넘기셔야겠습니다.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. 영라이가 제 아이 낳았다는 거 언제까지 저한테 숨길 생각이셨습니까? 나 그 아이 못 찾으면 죽는단 말이야. 그 남자 어디서 만났는데? 저 사람 그날 밤 만났던 남자 같기도 하고. 너랑 나 여기서 끝내자. 그래야 인하가 편안해진다면 너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나아. 안돼!